오늘이 부산 무슨 축제? 부산 바다 축제 나이트 풀 파티 하는 날이래요 지금 해온 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군암무에서 사람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해당에는 파도가 빨리 몰아치고 정말 축제, 페스티벌, 완전 파티 분위기에요 어마어마해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8시부터 그래요 좀 이따가 나가보려고요 해운데로 놀러오세요